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복음의 일꾼들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음을 사랑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분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정말 복음을 사랑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 간증과 또 그들이 전한 이 메시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이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한 인간들을 보시고 죄에 빠진 인생들을 보시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그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서 사실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그 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울이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울이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예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도 복음이란 게 무언지를 우리에게 사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 그 속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속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을 들 수가 있죠 이 속사도들의 특징은 새로운 신학 사상을 제시한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배운 믿음과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을 다음 시대에 그대로 전달해 주는 교량 역할을 했다는 것 이 속사도 시대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속사도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박해를 받았고 여러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도 순교를 당하고 폴리갑도 화형을 당하게 되죠 이 속사도 시대에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지만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복음의 일꾼들의 감정이나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상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오면서 12세기 그리고 13세기 초까지 13세기 초에는 프랑스의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터는 유럽 전역을 순회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왈도가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예수 그리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왈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제 그들을 왈도파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왈도파의 영향을 받기 위하여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왈도파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밤새워 성경을 읽고 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잘못된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능력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왈도파의 신앙 고백서 중에 어떤 부분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옛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은 율법 불의 연약함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으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되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선함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진실한 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진리, 평화, 의이며 우리의 목자, 변호사, 희생, 제물,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의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도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자나 변호사도 변호자가 없다 왈도파의 인도자였던 존은 운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고소당한 신성모독의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암받은 것으로 믿는다 이 죄사함은 사람들의 도움과 상관이 없으며 우리 자신의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왈도파들이 남긴 이 간정을 읽어보거나 그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정말 이분들은 참된 복음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4세기에 오면 영국의 또 아주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일어납니다 개혁의 색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존 위클리프인데 위클리프는 학자이며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스콜라 철학의 석학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14세기의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가지고 청중들을 감화시키는 종교교육 이전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회의 부와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공격을 했고 잘못된 예배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영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위클리프의 업적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계획의 색별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참된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서 거짓된 교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는 1370년에 교황에 대한 저항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교황에게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황의 주장들은 성경에 비춰볼 때 악한 것이다 교황 자신의 구원도 보통 사람의 구원과 다를 바 없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된다 결코 교황의 신앙이 기준이 될 수 없다 교회의 법률은 오직 성경뿐이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교황을 향해서 즉 그리스도요 오만하고 세속적인 착취자요 약탈자이며 저주받을 인물이라고 맹렬히 공격을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제 교수직을 박탈 당하게 되었고 이란으로 몰려서 옥스포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수로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로 일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소책자를 저수라는 데 힘을 썼습니다 위클리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교회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성경을 따라야 한다 양심과 인간의 권위가 충돌할 때는 양심대로 순종해야 한다 위클리프를 따르던 설교자들은 민중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어서 교회 내부에 만년에 있던 여러 가지 폐해와 죄악을 훈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위클리프의 많은 저서들은 발매 금지를 당했고 눈에 띄는 대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1415년에 열린 콘스탄스 종교회의에서 이란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죽은 지 31년 만에 그가 저술한 책과 함께 불태워져서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가 떨어뜨리고 간 종교계획의 불신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종교계획가를 치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명실공의 종교계획의 선고자였습니다 토마스 퓰러는 위클리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위클리프의 뼈를 불살라서 근처에 있는 시내의 급류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 시내는 이 재를 아본강으로 아본강은 그것을 세버른강으로 세버른강은 그것을 좁은 바다로 다시 이 좁은 바다는 위클리프의 재를 큰 대양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복음의 상징인 재는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복음의 상징인 재는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5세기에 오면 아주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가 보헤미아의 양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후스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프라대학의 학장이 됩니다 그리고 1409년 그가 37살 때 프라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프라아 출신 후스의 친구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롬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영국의 위대한 개혁자요 성경 번역자인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헤미아의 후스에게 소개합니다 이 후스는 위클리프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후스의 생애의 전환점은 그가 바로 존 위클리프의 저술들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후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의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스는 자기 대학의 학생들에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아라 진리에 귀를 기울여라 진리를 배워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 후스에게 진리의 근원과 진리의 표준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후스가 위클리프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고 2000년 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 성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죄를 사암받는 줄 알고 있고 또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후스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카톨릭에서 이제 후스를 죽일 목적으로 콘스탄츠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는데 후스를 그 회의에 참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후스가 거기 가면 틀림없이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제가 후스의 생애를 읽어보면서 참 존경스러웠던 것은 후스는 저명한 대학의 총장이었고 왕실이나 정계의 많은 인맥들이 있는데도 늘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박사들, 사제들, 영주들, 기사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숨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는 공개적으로 나의 견해를 밝힐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기소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응답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도를 고백하는 것과 그의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후스가 콘스탄츠에 도착하자마자 고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라인강 근처에 도미니카 수녀원의 감옥에 감금되고 맙니다 후스는 거기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극도로 쇄약해집니다 그러나 카돌리 교회에서 볼 때 후스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이었고 당시 이단에게는 관용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황 측에서는 후스의 교회 비판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콘스탄츠 종교회의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지적해 주지 않는 한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후스는 자기 주장을 피력하거나 대화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스가 쓰지도 않았던 글들을 빌미로 법정에 고소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후스는 3개월 동안 열병과 굶주림 추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옥으로 옮겨져서 75일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후스는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낍니다 후스는 화형을 당하기 2주일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태봄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가장 좋은 인삿말이다 그러나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이런 환란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크게 읽고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감옥에서 사슬에 묶인 채로 쓰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화형장에 오른 후스는 보헤미아인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도여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로 당하는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후스는 자신의 최후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나에 대해 위증한 거짓 증인들의 모든 죄목들을 전파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나의 설교들 저서들에 나타난 나의 원리는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복음에 대해 거룩한 박사들이 가르치고 해선한 그대로 나는 썼고 가르쳤고 전파했다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후스를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후스가 세상을 떠난 비에 약 1세기가 지나서 이제 16세기 독일에 마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루터는 뭐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세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루터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리미암아 그러나 어이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바로 복음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재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도의 피가 나온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보통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인데 독일에 마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고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은 오직 은혜라는 뜻이고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은 오직 은혜라는 뜻이고 솔라 피데라는 말은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며 그 뒤에 이제 칼빈에 의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도가 하나 더해졌고 또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첫 번째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가들은 성경보다 중세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 회의, 교부들의 가르침, 교리를 더 중시했던 로마 카톨릭과 교황에 맞서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종 권위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리나 교훈을 분별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거부해야 한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솔라 피대 오직 믿음인데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넘어진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키우고 세우고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루터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예수 그룹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계획의 기본 정신이 오직 은혜인데 종교계획가들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것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와 행위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죠 자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루터는 구원을 받기 전에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죄를 고백하고 어떤 데는 6시간씩 죄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샅샅이 뒤지고 기억을 이잡듯이 털며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려고 했는데 루터는 죄가 크냐 작으냐보다도 자기의 모든 죄를 모조리 토해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는 자기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토해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롤라드 베인턴 교수가 있는데 베인턴 교수가 쓴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루터가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새 소리만 들어도 부들부들 뜰 정도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영혼이 망상의 겁에 사로잡히고 어두어두한 때 일어나 보면 자기 생명을 데려가려고 누가 찾아와 있는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루터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해야 했고 죄를 고백하려면 먼저 죄를 다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루터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여러 번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루터가 슈타우비즈라는 스승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놓으셨고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루터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카톨릭의 면죄부를 보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야 된다는 거짓말이다 그때 이제 테쩔이라는 신부가 면죄부를 막 사라고 사람들을 선도했는데 테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헝금하는 그 동전이 괴짝 속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지 않겠습니까? 신령하고 불멸하는 사람의 영혼을 고향 낙원으로 보내는데 단돈 금화 4분의 1입니다 루터가 저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 교회에 게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과 충돌을 빚게 되는데 어느 날 아우구스 브루크에서 이탈리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루터에게 이제 루터를 보호하는 제우가 자기를 포기하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묻습니다 예, 프리드리라는 제우가 있었는데 예, 프리드리가 루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루터는 하늘을 지붕삼아 이렇게 대답하라 나는 아브라함처럼 정한 곳은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날이 한 가지 확신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겠네 그리고 이제 핍박을 받을 때 자기 이제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텐베르그를 떠나 내게로 오게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죽세 버림받은 우리인데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따르세 루터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박한 평신도가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없는 교황이나 교회 회의보다 그 평신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위해서라면 교황과 교회 회의들을 배척해야 맞다고 합니다 루터는 드디어 이제 신부의 지위에서 파문을 당하게 되죠 그때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단설 때문에 파문했듯이 나도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이름으로 파문하는 바입니다 누구의 파문이 오는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취소합니다 그 대신 교황은 그리스도의 원수요 마귀의 사도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루터는 이런 말을 안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보름주에 들어가 지옥의 문들을 부수겠다 이제 카톨릭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리고 맨 처음 인쇄물에는 나는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루터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먼저 마귀의 자녀여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 루터는 신학 다음으로 음악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음악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지만 음악은 어느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우리 박옥수 목사님도 복음을 사랑하시지만 음악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면에서 마틴 루터와 박옥수 목사님도 굉장히 닮은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설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다 인생의 상처에 대한 치료와 영원한 행복의 향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이 말씀의 강론 뿐이다 한 번은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교제를 하러 왔습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한 시간 동안 설교할 수 없거든 30분만 하든지 그것도 못하겠거든 15분만 하게 제발 다른 사람을 흉내 내려 하지 말게 문제의 핵심을 가장 짧아가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오직 그분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바라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는 말하는 입을 듣는 사람에게는 귀를 주실 것을 기도하게 사실 설교는 사람의 일이 아닐세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지만 설교해야 할 때마다 두려운 사람이지 이 세 가지 사실이 가장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있는 재주 없는 재주 다 부려서 설교 준비를 부지런히 했는데도 마치 물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이 허탕을 치고 마는 경우가 있지 둘째는 자네가 준비한 초안을 내팽개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때 자네는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고 듣는 성도들은 흐뭇해하지 그러나 자네는 양이 차지 않을 걸세 셋째는 자네가 미리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는데 듣는 사람이나 자네 자신 모두가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게 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또 사역을 하는데 물질에 인쇄가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은 교회 헌금 주간인데 한 푼도 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4패니씩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돈은 목사들, 학교 교사들, 교회 관리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공무원, 재판관, 목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한 푼도 받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여러분을 그 횡포자들과 교황의 신봉자들에게서 해방시켜 준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뿐입니다 배은망덕한 짐승들이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보배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발전이 없다면 나는 설교를 그만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말겠습니다 18세기에 오면 모라비안 교회를 이끌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말씀에 근거한 신앙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와 동시대의 복음을 전했던 조지 휘필드가 있는데 휘필드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러분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 있죠 스펄전의 모든 설교는 복음 설교였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스펄전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17세기에 오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이 있는데 번연은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죄인의 괴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면 미국의 디엘 무디를 들 수 있는데 디엘 무디가 가장 잘했던 설교는 3R로 요약이 됩니다 예, 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도의 구속 성령에 의한 중생 예, 이 세 설교의 주제의 첫 글자가 다 R이어서 3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상 참된 복음의 종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옥수 목사님의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박옥수 목사님은 이 시대에 회개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36년째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평생 전해오신 또 다른 메시지는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 즉,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의 삶과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박옥수 목사님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우리가 거듭남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박옥수 목사님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은 설교만 하는 설교가 아니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강정이 그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어서 듣는 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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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